성인 성격이 아니라 태형아! 태형아 여기 있네 태형아! 태형아 여기 있네 정국아! 보고싶어서 소리친거지? 어 보고싶어서 태형아 한마디 아주 보고싶어서 소리친거라는데 하나 둘 셋 하나 종국 부르자 하나 둘 셋 정국아! 오 발성봐 하나 둘 셋 정국아! 대답했어 자 지혁씨 진짜 진성이가 진짜 춤췄나 봐야돼 태형아 태형아 지혁씨 otro 지혁씨 인연 지민이 지혁씨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. 나 꺼! Q. AMA 연말 무대 갑작스럽게 큰 걸 어떻게 얻어가지고 내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게 그러니까 지금 왜 면역선 멤버들이 몇 년을 알고 진행 처음에 전화 한 번 했었잖아요 너랑? 아 그렇지 Q. Q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고 이야 나게요 룰콤스 삼겹살 아임 프리켓살씨 선생님 다 이거 같은데? 룰콤스 삼겹살 렘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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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파에 뭐가 있었어요? 질척 질척 어? 연락 안 드렸는데 질척? 예? 연락 아직 안 드렸는데 누구셨어요? 아니 뭐 질척 질척 뭐 이게 다 우리 아미분들 보는 거니까 저기요 이 냄새 나니까 빠져 주실래요? 네 공기전 정화시킨 casing chat 카슨 teens since 정화시킨 Berkeley 지금 싱 Chang 있는